오재형 말로는 다니던 로폼에서도 기다리고 있다던데. 왜 거기서 그러고 계세요? 모험을 할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. 지창아, 선배도 사정이 있겠지. 나름 기준이 다 다르잖아. 미안해요. 제 주변엔 그 나이에 다 자리 잡은 분들만 있어서. 제가 실수했네요. 괜찮아요. 선배, 맛있나 봐요. 너무 맛있다. 이거 왜 안 먹어. 새우 식으면 잘 안 까져. 얼른 먹어. 아, 예. 아, 저 급한 전화라. 네. 근데. 임 작가 얘기는 왜 둘이 있을 때 하자고 한 거야? 남편이랑 생각이 좀 다른가 봐? 그게 지창 씨 어머니랑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. 그 자체를 떠올리는 걸 싫어해요. 내가 현장에 좀 가봤는데 말이야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. 안 좋은 일이야? 어, 비상. 나 대구 공장 좀 다녀올게. 조심히 들어가. 부탁 좀 드릴게요. 예. 얼른 먹어. 또 휘청거릴라. 또 휘청거릴라. 응. 호흡. 네. 나의 weg. Jaime. 아멘